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제 37회 영어 점역사 점역문제를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 주십시오. 자 첫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쇼핑하고 숫자 4 그 다음에 유 이렇게 되어있죠. 자 요놈을 어떻게 점역하느냐 쇼핑도 모두 대문자고 유도 대문자죠. 자 근데 그 사이에 숫자 4가 끼어 있습니다. 자 요럴때 어떻게 점역하느냐 우선 쇼핑 쇼핑은 일단 모두가 대문자니까 대문자 단어표 66 그 다음에 쇼핑 sh 약자 ing 약자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숫자 4 수표 4 쓰죠. 그 다음에는 u 자 y ou u 인데 이때는 이거 알파벳 약자 못씁니다. 예 또 묶음 약자도 못쓰고 다 풀어서 y ou 풀어 적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는 또 모두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또 대문자 단어표 66 하고 y ou 다 풀어 적어 줘야 됩니다. 자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숫자는요. 이 수표가 찍히는 순간 그 뒤쪽으로는 숫자 모드와 읽음 모드가 실행이 되죠. 예 숫자 모드와 읽음 모드.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이제 숫자가 안나오고 이제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읽음 모드. 읽음 모드라는 거는 다 풀어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y ou. y ou 이거 알파벳 단어 약자도 안되고 뭐 오유 약자 이거 묶음 약자도 안되면 다 풀어 적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앞에 그 쇼핑할 때 대문자 단어표를 찍었다 하더라도 숫자 4가 나옴으로 인해서 정지가 되죠. 따라서 숫자 4 다음에 다시 y ou 앞에 대문자 단어표를 딱딱 찍어 줘야지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렇죠. 자 쇼핑포유 요거 되게 좀 여러모로 알아야지 정확히 맞추죠. 그 다음에는 자 apt 아파트의 약자죠. apt점 그 다음에 샵d 샵기호 여러분 아시죠. 샵 우물정자 456에 1456 샵기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d 라지 d 입니다. 자 혹시 여기서 어떤 분들 여기서 일급 점자 기호표를 찍어야 되지 않느냐 안 찍습니다. 왜 그냥 d 지 혼자 있으면은 일급 점자 기호표 해줘야 되죠. 예 그러나 여기서는 d 가 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샵이랑 같이 붙어 있어요. 이때는 어차피 비독립이기 때문에 일급 점자 기호표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대괄호 속에 b 인 아프슬로토픽이 찍혀 있어요. 자 그러면 대괄호는 아시죠. 예 이게 영어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아 야 로 이제 열고 닫고 하는데 그 앞에다가 5점을 더하면 소괄호 4 5 6을 더하면 중괄호 4 6점을 더하면 대괄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 6에 아 4 6에 야 요 놈이 대괄호 열고 닫고 있는데 거의 b 인이죠. b 비약자 쓰고요. 인 아인 약자 씁니다. 아프슬로토피도 붙이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하위 약자 있잖아요. 이 하위 약자들은 지원자 지원자 이거 있을 때 지원자 있을 때는 쓸 수 있지만은 지원자가 아닌 하위 문장부호 자 여기서 아퍼스트로피죠. 아퍼스트로피랑 붙어있는 순간에는 그 하위 문장부호와는 못쓰는게 하위 단어 약자들이죠. 근데 이것이 같은 기호열 안에 같은 기호열 안에 상위의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하위 문장부호와 접하여 있더라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괄호를 열고 닫고 상위의 점을 가진 대괄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b 인 아프슬로토피 그대로 씁니다. 만약 여기서 대괄호가 없다면 대괄호가 없다면은 이 b 인 아프슬로토피 하위 문장부호와 접하여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b는 그들 비약자 쓰되 인은 아인으로 풀어줘야 되죠. 이 대괄호가 없다면은 대괄호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맨 나중에 있는 하위 약자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대괄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b 인 아프슬로토피 쓰는 방법이 다르죠. 대괄호가 없다? 그러면 b 인에서 인은 아인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하지만은 대괄호는 묶는 순간은 아 여기는 상위의 점을 가진 기호가 있기 때문에 b 인 약자 다 쓸 수가 있다. 자 기억을 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자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531 원칙 아시죠? 제목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칸부터 세문단은 세 번째 칸부터 나머지는 첫 번째 칸부터 요거는 세문단으로 시작하죠. 자 d 인커밍 21 자 여기 21 다음 hd 자 여러분 수표가 시작되는 순간 1급 점자 모드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hd 약자 쓰시면 안 됩니다. hd 풀어줘야 되죠. 그 다음 줄 자 그 다음에 300 하이픈 그 다음에 스트롱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여러분 착각해서 안 되는게 자 300 하이픈 스트롱 어 이거 숫자 다음이네 그럼 이거 스트롱 다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뭐냐면 자 3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하이픈이 나오죠. 이 하이픈이나 대시는요 이 숫자가 가지는 1급 점자 모드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예 다시 한번 수표는 1급 모드를 실행을 시키지만은 하이픈이나 대시 하이픈이나 대시 하이픈이나 대시 아니면 뭐 뭐 일곱 점자 종료표 예 뭐 이런 것들 만나게 되면 정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하이픈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수표의 일곱 점자 모드를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스트롱 그대로 약자 다 써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셔널 그 다음에 어셈블리 위을 해브 원 그 다음에 어디션을 신표 언 오피셜 다음 슬라이드 멤버 그 다음에 대시 되어있죠. 6점에 36점 그 다음에 조이 심표, The guide dog of Kim 예지 심표, A visually impaired, 다음 슬라이드 피아니스트, 하이픈, 튠, 하이픈, 폴리티션 말씀표 그대로 쓰면 되죠 The following teams joining the assembly as a lawmaker selected 다음 슬라이드 For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 심표,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has been looking into relevant regulations on weather To allow the dog to enter the plenary chamber And, 다음 슬라이드 Committee meeting As animals 심표, Even guide dogs 심표, have been banned So far, 마침표 다음 슬라이드 The ban was based on a clause in the law which states an assembly person should not downslide Bring objects or food that could cause a disturbance into the plenary chamber and committee meeting Thumbslide Rooms Mar침표 From a R.E.P. 여러분이 R.E.P. 이거는 representative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약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하원 세미콜론 Who was the national 아니, nation's first visually challenged Thumbslide Lawmaker 심표 Lawmaker 심표 Was prevented From Bringing His Guide Dog And Things Had To Get Help From His A's When Entering The Dumbslide Chamber During His Term From 2004 To 2008 이렇게 해서 오늘 분량을 정리를 해 봅니다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그 숫자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1급 모드가 실행이 되고 하이픈이나 대시 이런 녀석들은 숫자가 가지는 1급 점자 모드의 효력을 정지시키죠 하이픈이나 대시 다른 뭐 슬래시 이런 것들은 1급 점자 모드의 정지를 못 시킵니다 여러분 1급 점자 정지시키는 문장 부어는 하이픈이나 대시다 잘 알아주시고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1 3 AND 2